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오늘은 갤럭시 뿌린 젤리를 먹어볼거에요 하나하나 뿌리다가 그냥 쫙 다 뿌려버렸어요 되게 빛나죠 여러분? 여기에는 젤리국수도 있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젤리국수부터 먹어볼게요 아주 미끌 미끌하고 아주 달아 이번엔 갤럭시 캔디 뿌린 젤리 예쁘죠? 이거 보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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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 마카롱 짠 짠 입이 보라색이 됐어 메롱 이번엔 보라색 케이크 고구마 고구마 치킨 마카롱 소스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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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마카롱 고구마 락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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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젤리 락캔디 락캔디 입술에 칠해도 뭔가 어두컴컴한 느낌이 있어 입술에 칠했으니 젤리 쉿 팥빙보박 팥빙보박 짠 숟가락 숟가락 끈 플라 힐링 치킨 sustainability bh pozw 저 홈 혈 시원 아주 너무 맛있어요 주사위 숟가락 모양이 났어 음 오! 얘가 있었지 야! 어떡해 어떡해 이게 좀 먹기 힘들어요 이렇게 먹어야 돼 음 쏟아질 것 같아 오늘 이렇게 갤럭시 캔디 뿌린 젤리를 먹어봤는데요 갤럭시 캔디는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예쁘고 달고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쪼롱